저 때문에 이렇게 생기신 거예요? 피해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에도 신경 숨기도 하신 이유가 있나요? 성우 가세요 빨리 신경을 숨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? 기사님들 저한테 신경을 하시겠어요 잘못 인정하시나요? 공관으로 가 대판에서 무슨 얘기 하셨나요? 이쪽으로 가세요 갓 잠시 지은 거 아셨나요?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?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어요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어요? 대판이 허위사실인 거 아는데 왜 영상 말씀하셨어요? 안 잡힐 줄 아셨어요? 좀 먹고 갔어요 영어로는 아니 다시나 먹을래 아니 진짜 갓 잠시 지은 거 모르셨냐고요? 수익성으로 제 청춘도 맞으세요? 신병을 감춰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? 죄송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글베이 계정 여러 번 하셨어요? 대판에서 부작된다고 생각하고.. 진정한 그러다구요 드라이크 공단 수집 마찬가지로 공단 도착 재판때문에 개명하신거 아니에요? 죄송하다는 얘기는 잘못 인정하다는 얘기에요? 재판때문에 거듭불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